공병호TV의 공병호 한번 기사 보시죠. 고민정 후보는 개표 초반만 하더라도 관내 사전투표에서의 압도적인 우세를 바탕으로 선두를 질주했지만 당일 투표가 개표되면서 오세훈 후보에게 밀리면 한때 400여 표까지 추격을 당했다. 하지만 막판 관외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다시 승리의 기세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비슷한 이야기가 전국의 대다수 지역에서 펼쳐졌을 겁니다. 특히 관외 사전투표에서 여당의 압승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펴보시죠. 고민정 후보는 관외 사전투표에서 2,262표를 앞섰습니다. 오세훈 후보를.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에서 3,896표를 앞서가지고 고민정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만 6,158표를 앞섰고 당일 투표에서는 오세훈 후보에게 3,412표를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외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의 덕으로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었고 아마 많은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관내 관외 사전투표에서 아주 압도적인 우세를 기록함으로써 아마 이번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2020년 4월 16일자 광진닷컴에 실린 기사 내용을 여러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전투표의 승부가 뒤집어진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특히 관외 사전투표에서 여당의 독주는 눈부실 정도였습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자 수는 1,174만 2,677명이었습니다. 20대 총선은 513만 1,721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거죠. 한 배 이상에. 그러므로서 21대 총선은 20대 총선 12.19% 투표율에 비해가지고 26.69%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전투표자 수 가운데서도 자신의 선거구 밖에서 투표한 관외 사전투표자 수는 272만 4,735명으로 전체 사전투표자 수의 23.2%가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바로 다음 날 보도자를 통해서 관외 사전투표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편으로 회송되는 관외 사전투표지와 거수호 투표지는 매일 정당추천 선관위원회 입회하에서 구시군 선관인의 통제된 공간에 비치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한다. 투표함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 오후 6시 후에 개표 창간인과 정당추천 선관위원 경찰 공무원이 함께 개표선까지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안동데일리의 조충현 기자는 우체국에서 관외 사전투표 관리가 소홀하다는 그런 제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사전투표장에서 관외 사전투표지를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는가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전투표 회송우편물 인계인수서라는 그런 문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체국 담당자는 조충현 기자에게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전투표지를 사전투표소에 내리지 않고 내리지 않고 우체국 사무실에서 선관위와 연결된 서버를 통해서 회송용 봉투 밖에 있는 바코드를 잠깐 확인만 하고 우편집중국까지 안전하게 보내는 임무만 수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사전투표장에 내려다 주지 않고 그것을 우편집중국으로 보내는데 우편집중국을 보내기 이전에 바로 사무실에서 선관위와 연결된 서버를 통해가지고 회송용 그런 봉투 밖에 있는 바코드를 잠깐 확인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담당자는 거듭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체국이 하는 일은 선관위가 제공한 정보와 회송용 봉투를 확인하고 우편집중국까지 안전하게 보내는 것만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우체국 담당자가 중앙선관위의 서버와 연결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항상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앙선관위는 서버와 일체의 외부와 연결이 없다는 말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지의 전달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체국 담당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연결된 상태에서 어떤 정보를 확인하고 주고받는 점을 확인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체국에 수집된 관외 사전투표 용지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일반 국민들로서는 세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관외 사전투표에서 여당 후보들의 압도적인 우세를 기록한 것이 진짜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사용되었는지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밝혀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문헌을 살펴보면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당일 투표에 비해서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채널인 영어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 채널에 영어로 공병호, 성은 G-O-N-G-G-O, 그리고 B-Y-E-O-N-G-H-O, 병호, 공병호TV를 영어로 누르시게 되면 유튜브 채널에서 영어방송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고 또 늘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구독을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른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아마 창이 뜰 겁니다. 그 창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영어방송으로 연결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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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는